무슨 일이야?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채우린지 뭔지 진짜 한서방이 형 맞아?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그걸 네가 어떻게 확신하는데 그날 보니까 니네 시엄마 눈이 완전히 돌아갔던데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 아닌 걸로 정말이야? 진짜 다행이다 나는 만에 하나 진짜일까봐 얼마나 간을 조렸는데 엄마가 왜 간을 조려?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채우린가 그 집 장남이면 수지는 너한테 뭐가 되겠니? 그만 끊어 야 하늘이 도왔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채우린가 네 시아주버님이 되고 수지가 네 손이 동서가 될 뻔했어 여보세요? 나영아 진나요 아휴 기집애 쌀쌀맞기는 아 깜짝이야 아니 당신 언제 들어왔어? 그 당신 말이야 다음에 혹시 태어나게 되면 꼭 소설가로 태어나라 뭐? 그 밑둑끝도 없는 상상력 그 끝없는 나래를 펼치려면 소설가밖에 더 있겠어? 아주 대성원할 거다 아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자 보자 최울이가 나영이 시아주머니 그리고 수지가 그 윗동서라고? 아니 나는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잔뜩 쫄았는데 아니래 벌써 쫑났나봐 아 당연히 아니지 그럼 이 사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선영 언니랑 수지 배 좀 아프겠다 안 그래? 아 정말 이놈아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갖다 버리긴 아깝고 정말 돌겠네 진짜 아휴 였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